네, 우리 이성용 대표님께서 인천순복의 성도가 지난주에 계시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학 청년대교구에서 또 이렇게 바자회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되고요. 우리 엄기용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고 사업도 3.1종합건설이 정말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대한민국만의 세계에서 이름 날리는 회사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용 사장 한 말씀 하시죠. 어쨌든 감사하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제 내려가셔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